나는 집이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집이다의 안대표입니다. 나는 집이다의 대표님은 아니시고요. 그래도 나는 집이다의 제가 취준했지 않습니까? 고정은 아니세요. 고정하십시오. 그렇게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제가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어머 저런... 이제는 함께 동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어제 문통 임금님 만나셨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예? 제가 뭘 어쨌길래 갑자기... 여기서 칠 대사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어저께 궁궐회동... 다녀왔습니다. 만나셨죠? 만났습니다. 각 당의 대표님들. 아니 문통 임금님도... 일야당 대표님은 안 오셨더라고요. 조전하게... 안보 얘기하자고 만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브로는 맨날 안보정당 안보정당 하면서 정작 그런 자리에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안보도 파업 중인가 보죠? 그러니까. 무슨 조딩들도 아니고... 조딩은 뭐 귀엽기라도 하지. 그렇죠? 뭘 그렇게 떠듬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뭐... 아... 좀 더 어른스러워야 될 텐데...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보면 철부지처럼 때만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 예를 들면 누가 누가 그런가요? 왜요? 너... 저는 왜요? 난데없이 왜 저를... 너는 아빠한테 물어보면서 정치하죠? 아빠, 나 이번 판에 임명 동의한 반대할까 말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겁니다. 아무튼 저도 아니라고요. 그냥 조딩 개그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서는 개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조딩 개그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 센지 볼래? 아... 힘 자랑? 재밌죠? 옛날에 조딩 때 이렇게 자랑 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너네 집에 갈래 텔레비 없지? 우리 집에는 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힘들다. 저랑 어울리지도 않는 조딩 개그를 해보려니까... 이거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튼 어저께 문통임금님 만나셨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그냥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그거 여쭤본 건데...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식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이라 설득 당하셨나요? 오늘 나는 지미다에 출연한 건 접니다. 문통님 얘기는 문통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문통님 번호 아세요? 저 번호 좀... 제가 문통님 번호를 왜 땁니까? 그거 말고도 딸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따시는데요? 포도? 사오셨어요? 만원어치. 이따 먹으려고. 넌 안 줘. 어이구... 저 어저께 문통님이랑 넥타이 색깔 똑같던데... 아우, 정말 문통님은 저를 너무 많이 따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런? 아이고... 그리고 계속 문통님, 문통님, 문통님!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회 가서 포도나 따먹는 소리나 하고 앉았을 겁니까? 뭔 소리, 이건? 아, 더듬을 뻔했는데 잘 넘어갔어. 지금 전국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개인 정치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요즘 전국은 어떻습니까? 그 MB 시절의 헌정 파괴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른 얘기하죠. 그 안 대표님을 대북특사로 추천하신 분도 계시던데 만약에 대북특사 가시면 가서 어떤 얘기를 하면 재밌을까요? 북한 홀데론? 재밌다. 북한 홀데론. 가서 김 위원장 만나가지고 다당제 많이 살 길입니다. 북한도 다당제 하세요. 그러면 웃기겠죠. 빵빵 터지네요. 왜 이러셔? 좋았어요. 오늘 밥값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럼 저는 보도 먹겠습니다. 혼자 드시지 말고 저 좀 주세요. 많이 없어가지고요. 외앞에 가면 싸게 봅니다. 시가 원래 영양가가 많은데 너나 챙겨 먹어요 그런 거는 나는 시는 뱉을 겁니다. 뭔가 참 여운이 여운 홀로 된 사랑 어? 홀로 됐어요? 누가요? 홀로인 듯한 외로움 달랠 길 없어 달랠 길 없어 그리고 오늘의 문화가 고정적인게 봅니다. 하지만 또 따뜻한 인간이 여운이 흣에 적혀서